안녕하세요. 오늘 20-4입니다. 명사절 접촉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사절 접촉사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대표적인 것이 that, 그 다음에 weather와 if입니다. 그치? 이것이 명사절 접촉사의 대표 선수입니다. 물론 또 추가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는, 그렇죠?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절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온단 말이야. 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뭡니까? 여기 that, 절이야. that, 절. 알겠지? 이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는 것을 명사절 접촉사는 합니다. 알았죠? 볼게요. 자, that 다음에 이렇게 베이비 주어 동사 왔죠?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뭐뭐라는 것. 자, s다시가 v다시 하는 것. 시작. s다시가 v다시 하는 것. 시작. s다시가 v다시 하는 것. 뭐뭐라는 것. 오케이? 자, 확정적인 사실.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을 듣습니다. 이런 절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치? 나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친구가 여기에 이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대체스입니다. 그다음에 whether와 if가 있어요. 이것도 명사절인데요. 얘는요.인지 아닌지. 시작.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불확실. 불확실하거나 뭔가가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불확실하거나 뭔가가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할 때 whether, 그다음에 주어동사, 그다음에 if, 주어동사 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어, 목적, 보호절이 왔을 때 명사절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케이.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로 이제 대절이 되겠죠? 네, 이게 동사 아닙니까? 동사 이렇게. 동사 이렇게, 동사. 그러면, 자, 뭐뭐라는 것은 뭐뭐하다. 다시 시작. 자, S다시가 V다시 하는 것은 V하다. 다시. S다시가 V다시 하는 것은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은. 시작. 뭐뭐하는 것은 V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That people built this huge structure a thousand years ago is unbelievable. 자, 대절 나왔죠? 대 다음에, 짠짠짠. 여기 베이비 주어, 베이비 동사가 왔죠? 물론 얘는 목적어죠, 베이비 목적어. 그 다음에 전체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is가 전체 동사가 되고. 그러면 death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인 거야. 전체 주어야, 전체 주어. 주어가 굉장히 길죠? 대절이 주어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절이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나 보호자리로 왔을 때 명사절, 존폭사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 주어자리에 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천 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지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잘 보세요. 주어가 길죠? 영어에서 주어가 굉장히 길 때 주어가 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꼴불견이라고 그랬죠? 주어가 길면, 보세요. 이렇게 주어가 길면 주어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야, 머리. 그렇지? 머리 부분이거든. 주어가 크면 문장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실제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가짜 주어로 해서 가주어라고 그러죠? 뒤로 보내서 얘를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It is unbelievable that people built this huge structure a thousand years ag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대절이 우리는 명사절, 존폭사라고 합니다. 대절이 좋습니다. 두 번째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주어되겠죠?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그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보호라고 그래, 보호. 그러니까 대절이나 입부절이나 외더절이겠죠?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호라고 그래. 보충하는 말. 그치? 그러니까 아까 뭘 쓰니까 여러분들? 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왔을 때 명사절, 존폭사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는 보호자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그것을 on your own 당신 혼자 힘으로 끝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보호자리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볼게요. I hope that the Korean national team wins.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이게 동사인데 타동사죠? 타동사. 타동사니까 어떻게 돼? 목적어 필요하겠지?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보세요. 대 뒤에 짠짠짠. 베이비 주어, 그 다음에 베이비 동사 왔죠. 이게 바로 대절이란 말이에요. 대절. 그 대절이 어떻게 해요? 짠짠짠짠짠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자리 왔을 때 명사절, 존폭사라고 했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희망한다. 뭘? 한국의, 그렇죠? 국가 대표팀이 승리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승리하는 것을 희망한다. 4번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you are guilty.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자, the fact 나왔죠?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주어가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보호 나왔죠? 이렇게 이 부분이 뭐야? 모두 다 완전한 문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 자, 그럼 이렇게 왼쪽에 명사가 있고 오른쪽에 완전한 문장 왔을 때 이 대스를 우리 뭐라고 그랬는데? 동격 대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동격 대시라고 그래요. 동격 대. 알겠지? 동격 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동격 대 또 그렇죠? 명사절, 존폭사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다음.